해외여행 축하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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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는 없는 그러니까 원래는 해외를 운동하다 보니까 막 못 가잖아요 이 해외여행은 좀 다른 해외여행이잖아요. 태국 현지 친구들이랑도 만나는 그런 여행이어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요. 계속 있다 보니까 되게 밝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같이 같이. 되게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태국이야? 너무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알아요?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거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한국국토정본에서는 뭔가 알고 있는지 말아야 돼요? 대해 말아야죠? 오늘 아침에 그는 강한 친구들이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아빠가 저렴한 마이크가 puedan 갖고 있는 거예요. 저렴한 일 러시아아마라 생활을 하고 있는 쇼아마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더 넓은 거 같아요. 선지에서 보지 못한 청와랑 선비를 못까지 와서 본다니까 진짜 좋네요 네 좋네요 선지에서 보지 못한 청와랑 선비를 못까지 와서 본다니까 진짜 좋네요 네 좋네요 그래도 지금 수리야 진짜 소름돋았어 소름돋은 것 같아 박살 돋아서 화이팅 진짜 예뻐서 제 인생에 해외 첫 여행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지금 다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전 절대 지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다운로드해도 되는지 전 정말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어서 꼭 지킬 것입니다 제 기억들이요